신약성경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나아가지도 않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죄인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가기도 하고 못 나가기도 하고 이거 다 안타까운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고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러면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어떤 은혜가 더하고 어떤 복이 더하여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또가 있으니 그는 하나님 아들이고 성천하신 자 예수 그리또라 여기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속죄일이 되면은 재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 제일 깊은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께 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장소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일 재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날은 백성들이 전부 다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함을 받는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올림픽에 나갔을지라도 속죄일이 되면 금식합니다 그리고 운동 안 합니다 경기 안 나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올림픽에 나갔으면 나가서 운동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야지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금메달 한 번 따놓으면 평생의 명예고 평생 연금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 올림픽에 나갔으면 운동을 해야지 경기에 나가야지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까워라 바보같이 말이요 아니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그날이 속죄일이라고 금식하고 경기에도 안 나가고 그럼 뭐야 이게 모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짓 하는 거죠 바보 어떻게 그렇게 하나 국가대표 선수가 못 뛰어서 못 나가는 거지 나가시면은 나가서 열심히 경기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운동경기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오래 살아봐야 한 100년 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 그러니 우리가 잠시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가면 중간은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든지 지옥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든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 영원히 살 거예요 나 안 떠날 거예요 나 안 죽고 나 한 천년 살다가 나 천년 살다가 갈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천년 사라집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되면 다 가는 거지 내가 되면 다 가는 거지 그런데요 천년 말년 살고 싶어도요 그렇게 산다고 해도요 우리 몸이 늙어가잖아요 우리 육체가 자꾸 낡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이빨도 빠지고요 주름살은 늘어가고요 몸에서 힘은 빠지고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아픈 데가 늘어나요 고장이 나요 뭐 여기저기 이빨만 빠져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 내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낡아지면은요 이 낡아져가는 몸을 가지고 내가 더 오래 살아봐야 고생만 더 하지 더 힘들지 내가 가야지 내가 빨리 가야지 저 세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요 오래 살라고 해도 안 산다니까요 몸이 낡아지니까 점점 더 괴로워요 점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된 우리 나이 어린 학생들은 아마 이거 이해 못 할 거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나이가 나이가요 60 넘어가고 70 넘어가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요 그때가요 금방 됩니다요 금방 돼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형 소리 듣고 오빠 소리 듣고 그게 기분이 좋거든요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하려고 누가 이렇게 막 어린 사람 취급해가지고 말도 놔버리고 그럴까 봐서 그러는데요 나이가 들고 나면은요 젊어 보인다는 말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누가요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하면요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요 한 20년 전에 한 20년 전 된 것 같아요 20년 전 된 거 40대였는데 중국에 갔을 때 연결해 갔더니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탈북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나온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이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그 버릇 잘못 들이면 안 되니까 그 애들 다 살 만큼 다 우리가 돈 줘요 다 돈 주니까 돈 더 이상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된다고 아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아 탈북자들이 막 7, 8명씩 멀리 달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니 할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래 이놈아 아저씨라고 해도 줄까 말까 하는데 무슨 할아버지 내가 40대인데 무슨 할아버지요 이것들 사람을 잘못 봐도 분수가 있지 50도 안 된 사람한테 무슨 할아버지요 그걸 기분 나쁘단 말이오 그거 50대라 해도 할아버지라고 하면 별로 안 좋을 텐데 사람이 이래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갈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나 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스 9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시들어간다 그리고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올림픽의 금메달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뱉겠다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금메달 하나 따는 게 그냥 굉장한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속죄일이 돼가지고 그날 금식하면서 올림픽 경기에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더라고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죠 바보같이 뭐야 저거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삼아 가지고 피를 늘리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찢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삼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지요 못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라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나 혼자서만 몰래 지은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당연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망설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죄의 악버슨 우리 영혼이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주님 앞에 속속히 나가세 속속히 나가세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토의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에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고 예수 그리토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거 담대히 나오게 되는 거죠 담대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 다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세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르니라 그리고 16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우리 속에서 증거하신다 확실하게 증거하신다 확신이 생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고 우리 속에서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럼 확신이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큰소리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하고 그냥 품에 안기듯이 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담대히 구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어색하고 이웃집 아이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옆집에 사는 아이가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러면 이상하잖아 야 유놈 봐라 그러잖아요 내가 왜 네 아버지요 그런데 자기의 친자녀가 자기의 친아들과 딸이 아빠 아버지 그러면 이상할 것도 없지요 그래 너 뭐 필요해 말만 해 내가 줄 테니까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다 사줄게 말만 해 다 줄 테니까 이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산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 지금 이것이요 이것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지금 아주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고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저게 지금 무슨 말씀이요 저게 아리숭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죄산받은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인지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히 나오게 되는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너에게 줄이라 이루어져요 이루어져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다 이루어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오 그래서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셨죠 병도 고쳐주신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라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맬 때도 있잖아요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장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약속은요 때로는 믿을 수가 없을 때도 있죠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죠 지키고 싶어도 때로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언제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몸이 병들어가지고 뭔 일어나봐요 약속 못 지키는 거죠 돈을 언제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봐요 못 지키는 거죠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지키는 약속이 우리의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다 지키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전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십니다 다 지키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얼마나 약속이 많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구약 옛날 약속이란 말이죠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이죠 약속이 성경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약속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는 거죠 담대히 나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가 약속을 했어 내가 뭐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에 내가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게 그러면 그거 딱 기억하고 있다가 아빠 엄마 그거 줘요 약속하셨잖아요 어 알았어 어 줄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런 약속도 없어 그러면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사람을 만난 거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만난 거다고 기분이 같아요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면요 훨씬 더 반갑지요 반갑지요 어 너 왔구나 어 약속대로 왔구나 더군다나 그때 만나가지고 내가 뭘 줄게 무슨 선물을 줄게 그런 약속을 했다 더 반갑지요 더 기다려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왜 담대히 나오게 되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담대히 나오는 거죠 아무리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다든지 말씀대로 못 살고 죄짓고 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림찍하지요 마음이 찜찜하지요 망설여지는 거죠 죄송한 거죠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개명 지키지 못하고 죄짓고 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담대하게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망설여져요 꺼림찍하고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정말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산다면 부모에게 떳떳하죠 담대히 나오는 거죠 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용감하게 구하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못 살아 엉뚱한 짓이나 하고 뒤에서 딴 짓이나 하고 죄짓고 속속이고 그렇게 살면 부모 대하기가 떳떳하지가 못하죠 슬슬 피해요 어떤 아이들은 담대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슬슬 피하고 눈치나 살피고 뭐 달라고도 못하죠 이렇게 달라 똑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똑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담대히 나올 수가 있고 떳떳하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눈치나 슬슬 살피고 슬슬 피해 다니고 죄를 짓고 나면 그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에 나온 말씀대로 죄를 지었거든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자백을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밑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죄를 자백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요한일서 3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판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산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뭔가 움츠러들고 자꾸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뭔가 죄송해가지고 겨우겨우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별로 받는 것이 별로 없어요 받은 증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기도를 해도 담대하게 구하는 사람들 막 아버지 하면서 구하면 아버지 하고 담대히 구하는 사람들 막 이거 주시옵소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히 구하는 사람은요 받은 증거가 많아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체험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달라요 이런 새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신앙생활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셔 나는 이렇게 받았어 하고 증거하면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죠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미리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도시에 가서 막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돼지 치는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나머지 돼지 치는 모습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무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버지 생각이나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땐 내가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이 꼴이 뭐야 이거 아버지 재산 내가 다 탕진해버리고 이거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먹을 것도 안 줘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염치가 없어 어? 아버지께 그 물려받은 재산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염치가 없어 내가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고 염치가 없고 내가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품꾼이라도 좋아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품꾼이라고 해도 좋아 아들이라고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고 어? 차마 내가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거짓꼴이래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와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내 아들이구나 돌아왔구나 막 얼싸 안고 울어 그래가지고 목욕도 시켜주고 새옷도 입혀주고 가락치도 끼워주고 새 신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 환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너를 기다렸다 너를 기다렸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고맙구나 잘 왔구나 잘 왔어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얼마나 아버지가 반가워하고 환영을 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명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 대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죄삼을 받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약속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개명을 지키면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